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더 배드랜덤즈 스킨 3명 모아봤는데 스튜 드럼 안치네요 아 아쉽네 낚시였던 걸로 아 아쉽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주에도 열리는 챔피언십 챌린지 15승 도전 이번주에도 제가 역시 꿀팁과 좋은 브룰러 조합을 추천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는 슈퍼셀에서 저희 크리에이터들한테 더 배드랜덤즈 펑크밴드에 있는 브룰러들로 플레이를 하라 그래서 펑크락포포체인버즈 그리고 이 밴드의 팬인 폭주BB까지 이 4가지 브룰러만 사용해서 15승에 성공하래요 어 어이가 없죠? 그래서 이번 15승 챌린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5시에 제 챔피언십 챌린지 생방송 시청하러 오시면은 시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더 배드랜덤즈의 배드보이스튜 스킨을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생방송 찾아와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 스킨들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걸 또 슈퍼셀이 알아서 저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 펑크락포코 스킨을 선물해줬어요 아 이거 149보석짜리 스킨으로 알고 있는데 또 챔피언십 챌린지 열심히 참여한다고 이거를 또 선물로 주셨네요 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펑크락포코 스킨 굉장히 이쁘게 나왔거든요 기타 오지게 치면서 애들 때리고 다니는데 바로 한번 사용해볼게요 오늘 자 이 뭔가 착해보이는 포코에서 핵화 어 양아치가 됐어 자 브롤볼은 포코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펑크락포코 스킨으로 달려볼게요 자 과연 일단 이펙트 한번 볼까요 이펙트 와야 작사이나다 와 너무 이쁜데 오 일본경 작사이나하네 잠깐만 일단 우리팀이 잘하는데 치켰어 치켰어 그러면 뒤쪽에 포코 아 뭐야 저거 찢어주고 아 야 이거 안되겠다 아까비 앰프 나와가지고 불협하면 되고 나와가지고 일단 찢을수 있는데 와 야 이게 너무 이쁜거 아니야 스킨? 일단 어 머리는 약간 빡빡이 느낌이 생명의 확장이 나왔네 오케이 야 야 저 친구 좀 썼는데 야 잠깐 우리 홀이트 어 괜찮니 야 우리 홀이트 안괜찮는데 어 일단 스킨 빨로 스킨 빨로 스킨 빨로 으아 아프다 아프다 홀이트 왜 이렇게 잘 쏘지니 잠깐 저거 잘 쏘는데 저거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괜찮니 저 홀이트 좀 하거든 지금 보니까 야야 콜채야 엘프리몬만 잡아라 엘프리몬만 콜채야 힐줄게 내가 콜채야 엘프리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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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 그렇지 잡아주고 나아이게 있어 어 모티 잘 들어갔네 어 좋구요 일단 스킨빨로 압도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프잖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라 오케이 힐 받아라 공 살짝 공살짝 빼놓고 모티스한테 공주면 이거 개이득이거든 쟤 에모 모아야되가지고 나이스 어 잘 들어갔다 그래 잘하는데 패스 패스 나는 패스 안되냐 이거 어 힘해줄게 나이스 인성질 인성질이 오직하면서 오케이 나이스 나는 배드랜덤이기 때문에 어 배드보이즈 인성질 지렸고 어 모티스 잘해가지고 다시 플레이하자는거 받았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콜트는 아웃 좋구요 야 타라있으면 좋다 타라 두번째가 내가 녹여둘 수 있거든 오케이 무깅을 패해주고 자 오른쪽 공살짝 빼놓고 그치 에드가 어 과제들이 스폰 때가 되신가봐 야 다 찢었다 내가 와 나이스 좋고 우리팀 잘하는데 야 이거 더 배드랜덤즈 테마에 맞게 오늘 힐파티 랜덤퀴 경험해보려고 했는데 어 잘하네 우리팀 애들이 상대방이 약간 랜덤킬파티인거 같은데 야 이거 들어갔다 또 들어갔다 아 이거 들어간다 나이스 야 오늘 왜이렇게 쉬워 테마에 좀 안맞는데 야 더 배드랜덤즈가 어쩌다보니까 굿랜덤즈가 되가지고 3인큐가 결성됐네 가볼게요 이제 상대방이 조합이 좀 갇혀나온거 같은데 좀 빡세보인다 어 잘 들어갔다 야 잠깐만 힐줄게 오케이 야 잘 들어갔다 어 이거 못했어 괜찮거든 이거 공 빼놓고 오케이 뒷쪽 럭부스만 녹이면은 나 힐줄게 나이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우 나 힐업 나 피었는데 어 힐써주고 이펙트효과 이쁜거 보소 궁극기를 내가 아까 못봤네 정확히 아 잠깐만 이거 천천히 야 이거 막아야되는데 야 이거 때려 때리고 궁극기 딜까지 넣으면서 효과만 볼게요 와 야 궁극기 이쁜거봐 와 작살나네 잠깐만 야 이것을 막아라 나이스 오우 못막을뻔했는데 모티스가 센스있게 궁 잘썼다 못막을뻔했는데 야 이거 궁극기 효과 이쁜거 이준알았네 야 이거 상대방 다 드빙크 먹고 와서 빡센데 아 이거 럭크스 궁먹어가지고 야 궁 빼야된다 이거 궁 빼야돼 오케이 로사 잡아야되는데 잡아주고 나이스 일단 한명 잡았구요 가자 가자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할게 별로 없다 애들이 스파이크가 잘해줘야되는거야 아 나 힐썼는데 아 깝이 늦었구요 야 괜찮아 괜찮아 로사가 너무 빡센데 스파이크가 다해야되네 리얼로 아 롭크스도있고 아 이거 스파이크 일로와야되는데 그치 로사 녹여주고 다 에투리 넣어줄게 나이스 좋아서 야 이기지 비웠어 기지 비웠어 스파이크 기지! 아 아 이거 스파이크 지원사기가 살짝 부족했다 다시가자 할 수있어 얘들아 지금 더 배드랜덤즈 역다봉중 델타 Guild 날려주고 잘 들어가냐 잘 들어가냐 날려줄게 잘 줄게 그렇지 쓸어버리자 쓸어버리자 나이스 따로 잡았다 나이스 로사 야 로사 가잭까지 썼어? 오케이 이러면 오히려 좋아 가잭 날려주고요 상대방 3인큐 같거든 딱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 빼놓고 돌려줘 야 살려줘 야 살려줘 나 버텼다 버텼다 이게 뭐야 살려줘 나 공 거둬냈는데 아 이거 먹혔다 나이스 모틸센스 좋아 겨우 버텼어 이거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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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겨우 버텼고 이길 수 있냐 랜덤즈가 팀큐 이기는거냐 더 배드 랜덤즈 오케이 긁어주고 긁어주고 거리 이용해서 맵 열려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잠깐만 나이스 좋아 이러면 좋아 좋아 내 패스 믿기 패스 그렇지 이게 랜덤큐의 패스다 임마 아 지렸구요 4대가 3큐 아니구나 아 오늘 랜덤큐 부를볼에 너무 취했네 일단 솔로쇼다운 몇판 달려보면서 스킨 좀 한 번 제대로 볼게요 와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쁜것 같다 스킨이 이거 덜리이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루종일 티밍해 먹어주고요 오케이 티밍하자면 왜 때리는거야 피나 채워 임마 흐흐흐흐 이거 피 아야야야 피채워가지고 오케이 어 야 이 어두운 배경에서 봐야 더 이쁘네 역시 타럭한 포크라가지고 이런 어두운 데서 봐야 더 이뻐 와 풍타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일단 이거까지 바로 먹고 갈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기타 쏠때 일반 공격할때 기타 소리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이런식으로 오우 약간 애모마다 소리가 좀 달라 이거 되게 스킨 괜찮게 나왔다 역시 비싼 보석이라 그가 파네 잠깐만 야야야 좀 아픈데 야 이거 이거 안 긁혀? 흐흐흐흐 야 이거 영혼의 대결이다 지금 이겨야되거든 지금 이렇게 때려주고 나 힐 있거든 이거? 어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야야야 좀 죽어라 너 죽어라 임마 죽어라 임마 죽어 임마 어 잡아주고요? 오케이 쉘리 뭐야 여기까지 와서 돌아? 흐흐흐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돌 돌와봐 어 안돼 임마 어딜 돌아 임마 어 어딨어 애들 어딨어 여섯명이나 살았는데 왜 싸움을 안하는거 애들이 뭐야 이거 애들 야 여..어 한명 또 확인 야 넌 왜 안싸우니? 모티 때려 모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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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티 좋아 좋아 때려 좋아 때려 좋아 때려 야 때려 모티 때려 흐흐흐흐흐흫 야 이거안..야 니네 네명이 팀 먹었어 지금? 야 잠깐만 야 잠깐만 팀 먹자 나랑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잠깐만 이거 오토하면 좋아 아오야 야 쉘리 뭐야 이거 와아 아하하하 야 세명한테 답을 맞았네 아하 진짜 야 이거 솔로주당한 팀이 실화냐 아 솔로 못해볼께요 일단 듀오로 한번 더 달려볼께요 와 진짜 스키밍 지옥이다 지옥 야 MZ 조심하네 MZ 아 이거야 야 MZ야 너 때문에 뺏겼잖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써주고 써주고 야야 저리와 저리와 야 좀 도와주라 레온아 어 야야 좀 도와주라 레온 어디갔다오니 야 이게 진짜 더 배드랜덤 드네 아 나 진짜 야 레온 스킨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더 배드랜덤 아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야 빨리 빨리 들어와 잡자 이거 빨리 레온아 뭐하니 야 잠깐만 야 와 오케이 내 화려한 무빙으로 화려한 무빙으로 야 가자 레온 가자 오케이 내 무빙무빙 오케이 화려하게 화려한 화려한 무빙 못맞추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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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키고 나이스 야 이거 할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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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온아 안된다 어 어 홀트만 잡으면 되다 홀트만 홀트만 나이스 잡았고 야 좋아 난리 다했다 레온아 이건 진짜 해줘야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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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믿었어 우리의 랜덤큐 아 이거지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더 배드랜덤즈의 펑크라포클 스킨 좀 써봤는데 아 스킨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맘에 듭니다 바나나 컨셉도 좀 이쁜거 같고 뒤쪽이 로고도 이쁘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배드보이스튜 스킨도 공짜로 얻고싶으신 분들은 잊지말고 홀리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둬오시고 토요일 5시 챔피언십 챌린지 생방송 꼭 찾아오시길 바랄께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오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증명 부탁드릴게요 그럼 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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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 el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